네, 효성 OMB 얘기하면 또 다시 지금의 상황이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장 마칠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하락 추세인데 지수는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에 따른 어떤 관련주로 볼 수 있겠어요? 네, 우선은 밀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에 대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럼 밀 가격이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자체가 전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곡물을 생산하는 입장, 3분의 1은 말 그대로 수출이나 수입이 잘 안 되겠지만 나머지 70%는 똑같이 수입과 수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생산량을 늘릴 거라는 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료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관련주로 묶여서 테마주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들어가도 되냐, 마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테마주의 성격상 보면 그래도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가 가장 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전으로 이게 접어든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순간 사실은 이 테마주의 성격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차익매도를 하시거나 이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사실은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합의가 돼서 전쟁이 종료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정책으로 사실은 이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정책까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가격이 안정이 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 급등에 대한 차익매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 13,6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그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을 하는 것들이 보면 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식용밀, 우리가 먹는 밀, 빵 만드는데 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사료용 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데 1년에 한 180만 톤 정도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게 4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 한 15%, 맥스 잡음이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미 올해 6월에서 7월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빨리 희석이 되고 빨리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반대. 신규 지분을 반대하고 만약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빨리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먹는 데 들어가는 밀의 수입은 북미 지역이 많겠죠? 대부분 정확히 수치를 따지면 식용밀이 수입량이 한 2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게 호주, 41% 정도 되고요. 캐나다가 8%, 미국이 48%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테마성이 짙다는 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경 매수 조금 자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금 갖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갖고 가도 될까요? 저는 지금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장기화 될 거라고 지금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빨리 빠질 것들은 빨리 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테마를 찾으시던가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물 쪽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어차피 수급 불균형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공물보다는 광물 쪽으로 원자재를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